유소년 축구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손흥민 선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아동가해 혐의로 고소됐는데요. 손 감독뿐 아니라 손축구 아카데미 소속 코치 두 명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은 지난 6월 26일 알려졌습니다. 연루된 코치 중 한 명은 손흥민 선수의 친형인 손흥윤 수석 코치인데요. 손 감독은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힌과 동시에 수사에 적극적인 협조하고 있다면서도 피해 아동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결국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한 법조인은 이 사안의 경우는 아동이 전지훈련 과정에서 일정한 동의를 요구해왔을 때 이를 거부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동의를 했다고 손치더라도 상해 수준에 이르거나 반복적인 구타나 육설까지 승막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동의를 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없어 보인다라면서 종아리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사건 진행 상황에 비춰볼 때 손 감독 등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큰 것이 사실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소인 측이 손 감독의 육설도 반복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육설도 상당히 반복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육설 전후의 언행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발언할 수 있는 진술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비춰볼 때 이대로 사건이 진행된다면 그 혐의를 벗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소한 학부모가 그간 공론화하기 어려웠던 이유도 알려졌는데요. 손 감독이 입장문을 통해 사건 발생 이후 아카데미 측은 고소인 측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노력했지만 고소인 측이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그 금액은 아카데미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하자 이에 대해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마치 본인들은 잘못이 없고 피해자 측을 거액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으로 모함하고 있다. 손 감독은 아무런 사과도 연락도 없는 상태에서 변호사를 통해 처벌 불헌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 언론에 절대 알리지 말고 비밀을 엄수할 것 축구협회에 징계 요구를 하지 말 것 등 세 가지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런 태도에 너무나 분노한 피해자 측이 분노의 표현으로 감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일 뿐이고 진지하고 구체적인 합의금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이쪽 학부모님들한텐 손 감독이 우상이라 신이어서 말 한마디라도 물어보려면 쩔쩔매야 한다며 다른 피해자들도 있지만 공론화가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박지성이 만약 내가 맞지 않고 축구를 배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했던 발언이 재조명되었는데요. 박지성의 아버지는 아들 박지성이 축구센터를 설립한 이유도 어린 선수들이 억압적이고 위협적인 환경이 아닌 곳에서 축구하길 바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박지성은 그저 후배라는 이유만으로 선배의 구타 세례를 견뎌야 하는 것 축구를 하기 위해 부당한 고타를 묵묵히 참아야 하는 상황이 날 힘들게 만들었다고 토로했죠. 박지성은 학창 시절 세수 없을 정도로 두들겨 맞으면서 난 결코 무슨 일이 있어도 후배들을 때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내가 최고참 선배가 됐을 때 난 후배들에게 손을 댄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실제 박지성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을 맡은 뒤부터 팀의 분위기가 변했다는 증언이 많았는데요. 그러나 박지성의 경우를 일례로 들면서 이번 손축구 아카데미의 논란을 비판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박지성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부분이라는 의견 또한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박지성이 말한 것은 구타 수준의 체벌이다. 그 시절 선배들이 후배 패는 거랑 같은 수준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 박지성이 말하는 구타 없는 정도가 손축구 아카데미 수준인 거다. 박지성이 당했던 체벌이랑 이번이랑 똑같냐 등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결국 현재 상황은 어쨌든 체벌은 잘못되었다와 그 정도도 못 견디면서 어떻게 운동을 하냐. 수억 요구한 것도 의심스럽다 론 아니고 있는데요. 여기서 후자의 의견에 더더욱 불을 지피는 결정적인 녹취록이 공개되었습니다. 피해 아동 A군의 아버지는 현직 변호사이자 손축구 아카데미 김형우 이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특위 상황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손흥민, 더 정확히 손흥민 가족과 연관된 특위 상황이었습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A군 부치는 이게 지금 손흥정 감독님하고 손흥윤하고 다 껴있는 거잖아. 합의하려면 돈이 중요한데 이미지 실출한 생각하면 5억 가치도 안 된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치는 유튜브 한번 쳐볼까? 유명 연예인들 사고 치면 합의금 얼마인지? 변호사님도 참호하시면서 똑같은 얘기를 이라고 했는데요. 즉 유명한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돈을 달라는 얘기죠. 김형우 변호사는 아카데미도 감독님도 그렇게 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A군 부치는 단호하게 저는 그런 거는 모르겠고 나보아주는 변호사가 이 땡땡 변호사다. 판사장 출신 아시죠? 저도 사업하다 보니 변호사 쓸 일이 많다. 고민 너무 하지 마라. 그냥 얘기하셔서 정리하시면 되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A군 부치는 계속 손흥민과 이번 사건을 연관시키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손흥민 부자의 이미지를 약점으로 사마 언론과 축협 등을 언급하며 상대를 위축시켰습니다. 5억 원 밑으로 합의할 계획이 없음을 재차 강조하며 5억 원이 심하다고? 아니요. 안 심하다. 저는 20억 안 부른 게 다행인 것 같은데 돈이 중요해서 하는 게 아니다. 제가 한 200억 넘게 있었다. 사업하다가 잘못됐지만? 라고 했는데요. 합의금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A군 부치는 인터넷이 물어볼까요? 라며 자신의 요구가 합리적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비밀 유지도 오어 권의 근거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변호사가 비밀 유지 조항 없이 2천만 원은 안 되겠냐라고 하자 부치는 변호사비하면 남는 것도 없는데 라고 했고 변호사가 그럼 변호사비해서 3천만 원요? 라고 하자 부치는 아니다. 제가 처벌 불원서까지 써가면서 뭐 하려고 그런 짓거리를 해야 하는지 라고 거부했습니다. 계속 협상에 진전이 없자 A군 부치는 처음으로 금액을 내렸는데요. 3억까지 내리며 언론에 나갈 일 없고 보도할 일도 없고 경찰에서 세워나가도 오해라고 말하겠다며 스스로 비밀 유지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터무니없는 금액이었고 변호사가 거절하자 A군 부치는 변호사의 윤리에 위배되는 황당한 제안을 던졌는데요. 5억 원 받아주면 내가 비밀리에 1억 원 주겠다. 현금으로 라며 역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유튜브에 사례를 들며 5억 원을 주장했고 그렇게 아카데미 측과 A군 부친의 협상은 끝이 났습니다. 손흥정 감독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부분은 처벌을 받겠다는 것인데요. 아카데미 문제를 손흥민과 엮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A군 부치는 김형우 변호사에게 2억 원에 합의하자는 카톡을 보냈는데요. 이미 협상 단계가 끝난 시점이었습니다. 변호사에게 거절당하자 이번에는 전화로 합의금을 문의했는데요. A군 부치는 1억 5천만 원을 제시했고 이에 변호사는 제가 사정하고 설득해서 1억을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워낙 단호하셨다. 1억 5천은 말을 안 한 것만 못한 것 같다. 나고 손 감독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부치는 안 한 것만 못하다. 알겠다. 저도 움직이겠다. 나고 했고 A군 부치는 실제로 움직였습니다. A군 멍 사진을 언론사에 보냈고 일부 매체와 만나 인터뷰도 시작했죠. A군 측이 이야기하는 허벅지를 맞았던 날 함께 맞았던 B군의 어머니는 그날 창관을 했고 현장 목격담을 그대로 설명했는데요. B군 어머니는 체벌은 그날 처음 봤다며 놀라긴 했지만 과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체벌을 정당화할 수 없지만 그 상황이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훈련 과정 중 하나로 보였다고 말했는데요. 손흥윤 코치는 한국에 돌아와서 그날 이를 직접 사과했다고 B군 어머니는 전했습니다. 또 다른 학부모들도 선처 탄원서를 내고 있는데요. 확실한 것은 손흥정 감독은 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욕설과 체벌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A군에게 사과의 마음도 전했고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한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지도했다며 자신의 교육관도 다시 돌아봤습니다. 과연 이 사건은 지속적인 가해일까요? 아니면 합의금 부풀리기일까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손흥민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초고가 주택이자 분양가가 최소 200억 원부터 시작하는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아들을 이렇게까지 세계적인 축구 스타로 만든 손흥정 감독의 교육이 결국 잘못된 방법이었을까요? 최소한 아이를 두고 흥정을 하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